한국인들은 단합이 안된다. 너무 잘나서 그런지 뭉칠 줄도 모른다.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한국인들이 사는 곳이라면 고국에서나 해외 동포사회에서나 무슨 일이 터지면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정말 그럴까요? 지난 1992년 로스닐에서 4.29 폭동을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에 미국 정부는 폭동을 방치해 한인 상권에 많은 피해를 줬습니다. 이 때문에 한인 사회는 엄청난 경제적 손실은 물론이고 인종차별까지 당하다 보니까 분노한 한인들은 어림잡아 10만여 명이 넘는 인원이 모여서 미국 정부를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마을이 10만 명이지 이는 단일 커뮤니티 인원이 이렇게 많이 모여서 시위를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난 2000년에도 펠세이드 팍 정부가 한인들에게 불공정한 정책을 시행한다면서 대규모 평화 시위를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맞이할 때마다 동포들이 뭉치고 단합을 해서 어려움을 극복해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에 있어서도 수백 수천 번 외세의 침략을 받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룩한 것은 정친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국민들이 뭉치고 단합을 해석해 국난을 극복해온 것입니다. 이러한 위대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할 정도로 한국인을 피하는 말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분열과 반복만 소용돌이 쳤다면 오늘의 한인 커뮤니티 그리고 오늘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는 바로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면서 모든 역사를 불태우고 왜곡하면서 정신문화까지 바꿔버리는 짓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인의 DNA는 본능적으로 잘 뭉치고 화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 침략이 만들어낸 한국인의 비하가 얼마나 멋진 거짓이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베를 비롯해 일본이 또다시 한국의 경제 침략을 감행하고 있지만 한국인들이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앞장서고 판매점들도 일본 제품을 진열대에서 치워버리고 있습니다. 일본을 향한 관광도 모두가 치수하면서 자주 독립을 이루었듯이 자주 경제를 위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어느 한 곳에서만이 아니라 고국에서도 해외에서도 모두가 봉참을 하고 있습니다. 혹독한 강제 노동을 시키고도 배상 판결로차 거부하는 일본의 미치비시 기업이나 일본 정부의 만행도 용서할 수 없는 일이건만 또다시 경제 침략으로 거짓을 일싸우면서 자신들의 만행을 덮으려는 정치적 노름을 벌이고 있지만 한국인들의 뜨거운 심장들이 하나가 되어가는 대한민국이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인위원회